안녕하세요. 만성신부전에서 신장을 보호하는 약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요산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산약 요산약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통풍을 생각을 하시죠. 통풍에서 통풍을 예방하는 약이 알로프리놀과 율로릭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콜치신, 인도메타신 이런 통풍이 왔을 때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통풍이 오기 전에 방지를 하는 약 지금 통풍이 왔을 때 그 약을 먹으면 안되고요. 예방하는 약들이 대표적으로 알로프리놀과 율로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새로운 약도 하나 더 있지만 우리가 물에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느 정도 넣기 시작하면 다시 그 소금이 녹았던 것들이 다시 결정체로 돼서 크리스탈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혈관에서 관절을 통하면서 차가운데 몸에서 차가운 부위에 쌓여가지고 크리스탈처럼 바늘처럼 이렇게 엉기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통풍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요산이 우리 콩팥으로 많이 배출이 돼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성신부전이 돼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산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통풍도 많이 올 수도 있지만 통풍이 없는 분에서도 그런 크리스탈이 그 콩팥을 지나가면서 콩팥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통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요산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만성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 통풍약인 요산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알로프리놀로 시작을 해서 두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신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율로릭으로 약을 바꿔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로프리놀이나 율로릭을 줘서 그 요산 수치를 적정선에 유지한 사람들이 신장 기능이 오래 갔다라고 보고가 된 임상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 내과에서 이 약을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요산 수치를 항상 체크를 해서 그 요산약을 드리고 있는데 신장 내과를 전문적으로 보시지 않고 계시다고 하면 그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요산 수치를 체크해서 이런 약을 드셔야 된다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성신부전이 특히 있으신 분에서는 물론 만성신부전이 벌써 GFR 해서 여과율이 59 미만이시면 신장 내과 전문의를 보셔서 거기에 대한 요산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인수치, 혈관검사 이런 그리고 고혈압의 더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식단 관리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 내과 전문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지만 가끔가다 신장 내과를 안 보시고 내과에서 다 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자신의 피검사가 있으시다면 요산 수치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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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